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짠 톡 쏘는 알밤 통통이라고 알밤 막걸리거든 알밤 막걸리 편의점에서 2천원 주고 샀는데 한번 마셔볼게 마셔볼게 알밤 막걸리 알밤 막걸리 마셔볼게 마셔볼게 아 맛있어 맛있어 확실히 그냥 일반 소주보다도 맛있고 그냥 막걸리가 아니고 알밤 막걸리다 보니까는 약간 그 아이스크림 밥암바 있잖아 약간 아이스크림 밥암바 나면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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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알밤 막걸리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줄게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짠 이거 밥암바 아이스크림을 여기 톡 쏘는 알밤 통통에다 넣어서 넣어서 마셔볼게 넣어서 마셔볼게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넣어서 먹어볼게 넣어서 좀 좀 녹여야 되거든 좀 녹여야 되거든 밥암바 아이스크림을 여기 톡 쏘는 알밤 통통에 넣거든 좀 이렇게 좀 녹인 다음에 먹어볼게 좀 녹인 다음에 먹어볼게 여기 밥암바 아이스크림 보면은 이렇게 밤 알갱이도 있어 밤 알갱이 알갱이 이제 좀 녹였고 이제 마셔볼게 이제 마셔볼게 마셔볼게 음 맛있어 더 더 맛있어 아까 이거 그냥 생으로 먹었을때보다 이거 밥암바 아이스크림 넣으니까는 더 뭔가 농도가 찐하고 걸쭉하면서 뭔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친구들 한 모금 줄게 한 모금 줄게 참고로 미성년자 친구는 마시면 안 돼 미성년자 친구는 마시면 안 돼 우리 친구들 한 모금 맛있다고 맛있다고 맛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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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태바밤바 넣어서 먹으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